오늘은 첫 출근날 아 설렌다 안녕하시랍니까? 행복만토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행복 아시는지요? 아 네 티맥스의 역사에 대해 아시는지요? 티맥스는 1997년도에 장립해서 슈퍼앱의 시작이 되랍니다 행복 아시는지요? 세대 안내자하고 누구나 자리에 이름을 낼 수 있도록 특정들은 도전자에 입장하고 있고요 또 받으세요 진짜 미... 튀질 않아 나보고 맨날 행복하려고 하는데 돌아버리겠어 행복 아시지요? 안녕하세요 새로 오셨나봐요? 인기 많으시겠다 새로 오셨나봐요? 어떻게 살아요? 따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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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행복 하신지요? 행복 멘토링이 있는 회사 티맥스 카드 화려향 싱글한 싱글자 싱글자